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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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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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내가 널 지켜줄 거라는 바보 같은 믿음만 없다면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젠 널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내 품에 안겨져 너를 바라볼 때면 미안한 마음의 목이 내려와 오랜 시간에 다시 너를 안고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널 기다리게 할 순 없어 내게 소중했던 단 하나의 사랑이니까 나보다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느끼 전에 내 곁에서 멀리 떠날 수만 있다면 용서 받으셔야 돼요 실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예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실장님은 아시잖아요 널 붙잡고 싶지만 그건 널 위한 게 아니야 지금보다 행복한 널 보고 싶어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널 기다리게 할 순 없어 내게 소중했던 단 하나의 사랑이니까 너보다 너보다 좋은 사람은 없을 거야 가질 수 없는 사랑이 되면 내게서 멀어질지라도 널 causa 난 너보다 Capitol 널 килihin Clyfford 널 Ultim 널 아멘